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슬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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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경제 브이로그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? 목소리랑 출연이 어제 개총을 했습니다 거의 첫 차 타고 갔던? 거의 첫 차 타고 갈래는데 아니 첫 차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발 첫 차 타고 갈바야 나 여기서 자고 바로 학교 오지 둘과 셋이쯤에 갔다는 거야 그래서 첫 차 타고 간다고 하던 만에 첫 차 타고 갈바야 하아아아아아 또 생각났다 와 여러분 뭐 좀 시켜봅시다 해장해요 저희 해장합시다 해장 배민 vip인 사람 저희는 이제 해장을 할 겁니다 배민 귀한 분입니다 해장을 해야 돼요 더 할 것 같아요 이장합시다 해장 이장합시다 해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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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각표 어? 시각표? 잘 나오네요. 함혈빨 좀 받으시네요? 저 원래 함혈빨 잘 안 봤거든요 여기 조명이셨네요 조명이 아 조명? 조명빨? 함혈빨 말고? 함혈빨 아니고 조명빨 조명빨? 조명빨이 좀 크더라구요 네 채우물이 훨씬 나아요 너무 재밌다 이거 올라가면 먹겠다 안 넣어야겠다 이거 자랑해주세요 이거 뭐예요? 떡잎말 방범대 화이팅 선물 받았어요 제가 짱구를 좋아하거든요 어딨지 초콜릿? 안 가졌어요 나 초콜릿 가져왔는데 내 초콜릿 어디갔지? 됐다 아우일 비베 개우랩당 몰라 오우 짜다 알람? 알람 저번에 알람 쓰게 돼요 아 편집이 있어 고통. 아, 됐다. 언니 이들 처음 들어봐. 전화의 부회장님이 투표를 올려주실 건데요. 반가워요. 여러분, 필름헉스에 새로운 기장이 생깁니다. 필름헉스에서 시작해요. 너무 기쁘다. 근데 솔캠 오늘 못 찍었어. 여러분, 솔캠 최고. 저희 사랑입니다. 하나, 둘, 셋. 하이투데이 락스 받아왔어요. 누가한테 받았나요? 남자한테 받았어요. 처음 받았나요? 네. 솔한산 인생 처음 받았습니다. 21년 동안 처음 받았어요. 대박, 좋겠다. 고마워요. 경우야한테 영상 편집. 보고 있죠? 고마워. 밥 다 줄게. 재빈이가 받은 거 맞지? 재빈이가 받은 거 맞지? 재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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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 네 찬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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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? 어떻게 해요? 뭐라고요? 그냥 찬송 찬송 학교생활 어떻냐는 이게 학교 브이로그라서 찬송 학교생활 어떤지 말해 봐 너무너무 재밌어요 영어도 개섭다 경주상자 같아요 경주상자 예뻐요 좋아요 감사합니다